여러분이 점심시간때 노래를 들었다. 어, 교육정보. Inspiration, hits you like a 뚜루뚜루뚜루, 뚜뚜뚜뚜뚜뚜 There is an airplane on the floor! 여러분! 이 소리 난단 말이야! 넘어가야지! 자, 이번엔 영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띵악식 운영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띵악식 운영. 안녕하세요. 일회공업 영어 이명아입니다. 3월 모의고사 지나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해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바이. 점심시간에는 각종 뇌피셜이 난사합니다. 방구석 김동욱이 너무 많아. 답을 맞추면 안 좋다라는 거를 육심만이 다 알고 있어. 근데 그 인간의 본성을 못 찾거든요? 시험지를 회수하지 않고 답지만 회수한? 교육체험 모이고 산 날은 그냥 시험지, 그냥 훔쳐봐요. 애들 거. 야, 야, 야. 야, 너 수학 잘 풀었냐? 야, 야. 아, 왜 그래. 야, 시험지 보여줘봐. 30번은 몇 나왔냐? 아, 나? 30번? 나 26. 오바야, 오바스 하지마. 28이야, 30번. 야, 28이야. 그러면 정답이 26이에요. 정답이 26이에요, 그러면. 이진법 몇 번 했냐? 야, 그거 4 아니냐? 아, 그거 2번인 것 같은데? 이러면 정답이 3번이에요. 그런 식으로 점심시간 때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그러나 영어가 이제 절평이 됐잖아. 진짜 김새입니다. 점심시간에는 반쿠석 메가스터디, 반쿠석 이투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온 초콜릿 있죠? 그걸로 계속 먹어. 귀를 막고. 여기서 근데 노래를 들으면 영어 지훈 풀 때 여러분이 점심시간 때 노래를 들었다. 교육정보. 인스퍼레이션. 23번 글의 주제에 집중해야 돼. 이거 어려워진단 말이야. 아, 이거 뭐야. 그럼 밑에 있는 자꾸 이거 단어를 봐. 아, 그래. 그래, 토렌트 금융. 토렌트, 토렌트? 이거 다운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 진짜 너희가. 그때 어떻게 되면 애들 이제 31번, 32번 풀고 있어. 소리 들리는데? 나만 23번이야. 그때 여러분들 내가 영어가 3등급이 나오겠다. 그때 예상이 돼. 이러면 안 돼. 영어는 이게 국룰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시작하자마자 뭘 해야 되냐면 영어가 은근히 그래요. 손이 바빠. 자, 영어를 뭐부터 푸냐? 저는 여기서 사실은 러닝메이트시군요. 지금부터 영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는 1번부터 16번까지로 두 번 들려드립니다. 자, 두 번 들려드림 할 때 기본적으로 저는 어법을 먼저 풀어요. 어법을 쓱 봐요. 어법이 이제 한 문제면 그날 어법의 포인트를 뽑아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험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전반전은 이미 방구석 메가스터디, 방구석 이투스 때문에 기본적으로 점심시간 도배됐어요. 영어 때부터 다시 정신을 차려야 돼. 그날의 영어가 여러분들 1등급이 나올 수는 아니하는 여러분들 어법이에요. 그래서 어법이 중요해요. 어법이 왜냐면 승부수거든. 자, 볼게요. 자, 어법 제가 맞춰볼게요. 이건 굉장히 쉽네요. 이건 굉장히 쉽네요. 이거 여러분들 왜 틀렸을까요? 두 문장을 연결하려면 접속사가 나와있는데 대명사가 나왔죠. 이때는 5번을 관계대명사로 바꿔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1번으로 가요. 따롱.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자, 이거 은근히 오답률 높아. 인정? 이거 수능 때 오답률 굉장히 높아. 이거 여러분들 은근히 틀려요. 못 들어. 여러분들이 와리가리 칠라고 장문도캐를 푼단 말이야. 그것까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번, 2번을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1번, 2번 틀리면 치고 달리기가 힘듭니다. 초반 어떤 문제하고 1번, 2번을 맞추냐에 대해서 그날 기분이 달라진달까?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행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면 뭐냐?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행담이면 먼저 여자 나오죠. 헤이, 민수. How are you doing?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모의고사 따라 다 달라. 인정? 어쩌게 되네. 헬로우, what are you doing now? 갑자기 미드가 나와버려. 느낌이 되게 달라. 이게 모의고사마다 수능 날. 어떤 4살 모의고사는 진짜 개 느려요. 이렇게 느릴 수가 없어. Hurry up. Oh,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진짜 실제로 만나면 원펀치 날아갈 수도 있는 대화가 불가능한 그런 상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느릴 때가 있어요. 마른 허리업이야. 마른 허리업인데 지가 제일 느려. 3번 풀 때 특징이 뭐냐? 사회현상을 담은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거 풀 때 그 고사장에 있는 아이들의 소리를 잘 들어라. 솔직히 뭔 말인지 모르겠어. Fuck me, say, monkey.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애들 갑지? 이 소리 들려. 인정? 이 소리 들릴 때 같이 가. 야, 메가도 장군 해버려. 같이 인천 상륙해. 진짜 이거야. 이게 답이야, 얘들아. 대중성을 믿으세요. 큰 수의 법칙이야. 3번 하고 4번 이런 거 괜찮고요. 5번 괜찮고 특히 이거. 보통 4번 아니면 5번이 정답률이 95%거든요. There's a circle on the world. 2번 체크. There is a pencil in the building. 3번 체크. 대기타. 야, 긴장 빼라. 긴장 빤 다음에 4번에 There is an airplane on the floor. 이러면 이 소리 난단 말이야. 넘어가야지. 넘어가야지, 이 소리 나면. 야, 이거는 청각 시험이 아니라. 이거 오감 시험이야. 피부 결부터 느껴야 돼. 오감 시험이야, 오감. 오수하는 동안 제가 이 문제 100문제 풀었거든? 제가 달러 전문가로서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할인이에요. 근데 수능은 좀 친절해요. 끝에 들지 않아. I like potato. However, I hate potato. 이러지가 않는단 말이야. 끝까지 들어줘야 돼, 이거는. 진짜. 묶음, 할인, 이런 걸로 몇 개를 사는지. Is there any discount? Oh, there is 10% discount on the whole product. Oh, I have a coupon. 야, 쿠폰이 네 인생을 바꿔. 야, 그날 헤어 쿠폰이 네 인생을 바꾼다고 하면 끝까지 들어야 돼. 3점짜리잖아, 3점짜리. 얘들아, 3점짜리야. 야, 이거 한 문제가 빈칸 한 문제야, 진짜. 자, 이거 좀 끝까지 들어야, 얘들아. 진짜. 내가 더 상륙작정식 운영 또 쓸게요. 어디서 쓰면 되냐. 이 문제죠, 11번. 보통 이것도 4번 아니면 오바일 담당이거든요. 이게 약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답이잖아? 이게 오프라인으로 고쳐야 되잖아? 그러면 약간 화자도 강조를 해. 수험생을 이해하고 있는 외국인은. 아니, 진짜 이거 오묘해요. 약간 오칠이시 운영이에요, 오칠이시 운영. 샘 해밍던이시 운영. 봐봐. 캠벨 챌린지 프로그랩스 인 롤먼트 이스 바이 오프라이드 여러분 이게 팁입니다. 하나씩 들고 가세요, 진짜로. 이게 오스 짬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캠벨 챌린지 프로그램브 인 롤먼트 이스 바이 오프라이드 파스이블 바이 마스 23일 듣기는 스무스하게 다 맞는 게 맞지. 듣기를 틀리는 순간 여러분들 수능 때 채점할 때 역장이 와르래야. 아, 이거. 이런 거 교훈이 되게 많아. 감동 스토리가 되게 많아, 이런 거. 보통 마지막만 두고 세려드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돼요. 민 민 민의 오감 영어. 야, 오감 영어를 해줬는데? 야, 나 진짜 영어 강사 해야 되는데, 이거. 스컷하고 제인, 내가 이거 한 18번 봤다. 오케이, 16번. 이거 같은 경우는 핵심이 뭐냐. 한 큐에 끝내야 돼. 이거 있잖아. 진짜 언급이야. 이거 쉬운 거 아시죠? Carpet, Toys, Toys, Spades, Air Pre-Fire, Model Water. 이게 진짜 육성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귀만 잘 틀고 있으면 된다. 이걸 먼저 Flex하고 여기서 맞춰봐. 이거 주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심경 변화는 기본적으로 레전드가 뭐냐. 안 좋은 거에서 좋은 거예요.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이에요. 거의 다. 왜? 교육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짧다 말씀해 주세요. Perhaps a beautiful painting? She couldn't resist herself and started heading up the stairs. 뭐 기대감이잖아. 정답 뭐야? 바로 이거죠. 인정? 1번 정답. 제가 5초 만에 풀었죠? 자, 20번 말씀드릴게요. 주제는 예전에는 쉬었을 땐 뭐냐면 양괄식하고 미괄식.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 봐가지고 동치시킨 다음에 그게 똑같은 문장인 정답이 그거였어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하고 마지막 문장에서 주제를 전달한단 말이야. 혹은 마지막 문장. 그런데 그렇게 와리가리 스프니까 얘네가 뭘 내냐면 첫 번째는 이상한 거네. 그러니까 알아둘 수 없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면 오소한 영어입니다. 참고해주세요. 들으면 오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23번 볼게요. Inspiration, a funny thing. 못 맞춰 이거 가지고. It's powerful and have to move mountains. 이것은 마운틴 산들을 움직일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다. 뭐가? 영감이. 영감 짱짜면 이거 아이스타이시 군용이구나. 이것밖에 몰라요. When it strikes, 이게 터지는 순간. It carries an author for like the rushing torrents above a fluid river. 요즘은 비유가 되게 많이 나와. 아, 영어 강의하게 되네. 비유가 나올 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앞 문장 보세요. 비유는 뭐야? 예시야. 그럼 앞에 제너럴한 거 나오겠지. 그걸로 동치시켜주면 돼. 여기까지 똑같은 얘기 한 거야. 똑같은 얘기. 영감 짱짱매이다 이 얘기만 한 거야. And yet! And yet! 그렇지. 역점 연결사는 1994년 수능부터 현재, 오늘의 3월 모의평가까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Yet, however, nevertheless.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느낌. 여러분들 시험지 보면 여기가 yet이 안 보여. 왜? 여러분들은 수능날 너무... 세모가 아니라 그냥 yet을 없애버려. 그래서 나중에 검토할 때 보면 단어 철자가 사라져 있어. 그 정도로 흥분을 해야 돼. 진짜. Yet! Yet! 여기도 mountain, set. 눈치채야지. 안 중요하구나. Hierarchist. 위계는 좋다. 어디에? Waiting out, obviously bad eyes. 나쁜 아이디어를 제거하는데 뭐가 좋다? 위계가 좋다. 이런 식으로 통념을 부셔버리는 거죠.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자, 여러분들 내용일치 풀 때 5번부터 풀어야죠. 거꾸로 가세요. 이거 내 생각이야. 나는 수능날 가서도 5번부터 하겠어. 특히 홀수용 받으면 5번부터 하겠어. 홀수용 받으면. 내용일치 전부 다 5번부터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30번. 문맥상. 이게 요즘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반대어죠. 반대요. 요즘 내가 잘못됐냐? 이건 두 단어까지는 굳이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이게 논쟁이 되게 많아요. 빈칸. 첫 문장하고 마지막만 읽으라던데? 어? 어떤 선생님 다 읽으라던데? 이게 계속. 난 정말. 난 영어강사들한테 묻고 싶어. 다 한번 풀어봅시다. 아이비티 토플 치면 여러분들 몇 점 나오나? 다 같이 아이비티 치러 갑시다. 여러분들 몇 점 나오나? 끝까지 다 읽으란 영어선생들! 다 같이 아이비티 치러 갑시다. 여러분들 몇 점 나오나? 여러분 요즘 수능은 세부 내용이 많이 빈칸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다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정답은 뭐냐면 다 읽을 정도로 여러분 독해력을 키워놓는 게 메인이겠죠. 다 읽어도 될 정도로 키워놔 그냥.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겠지만 어? 화이팅 하시고요. 어? 예전에는 단어 자체 수준도 높고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더 생활영어로 빠진 느낌이고요. 생활영어씩 운영하면서 좀 세부사항을 많이 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영어는. 제 생각은 뇌피셜입니다. 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자. 이것도 모의고사 때는 은근히 오답률이 높거든. 인정? 왜? 깔끔하지 못해요. 수능날에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딱 집중하고 주제 따라가면 쉽게 볼 수 있을 거야. 한 3번에서 4번쯤에요. 근데 모의고사 때는 은근히 어렵다. 여러분들 순서잡기에서 뭐 하시냐면 첫 번째 문장 읽고 B 초반하고 C 초반 이거 스크랩해. 여기서 B, C에서 접속사 안 나오잖아? 그럼 샷건 한 번 쳐. 근데 접속사 없다? 그럼 한 번 치고 여러분들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 thing from blah, blah, shit. More important. The familiar result. 자. 접속사가 나오지 않아도 끝까지 뭐라고. Result. 앞에는 뭐가 나왔어요? 원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표지어로 좀 활용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파일복과 어떤 코드를 만드는 순간 그걸 비껴나가는 게 평가원이에요. 근본적인 독회력이 핵심입니다. 39번 은근히 이런 거 까다롭죠. 문장 넣기. This contrast. 여기서는 대졸을 떼었네요. 앞에서 일반적인 진술하다가 참입되는 구문부터 바뀌겠네요. 이게 40번이 은근히 사설에서는 어려운데 이게 여기선 쉬워 얘들아.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먼저 읽고 가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걸 한 번 보고 가면 좋단 말이야. 야. 이거 요즘 핫하죠. 짧은 장문. 이게 진짜 핫해요 여러분들. 이게 은근히 어렵거든요. 빈칸보다 좀 추상적인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 핵심 뭐냐면 똑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볼까요? 이상한 예시나 비유로 시작돼. 심리학자들은 때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안 궁금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야? 알아서 풀어보시고요. 이거 너무 해설하면 또 지루해지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 뭐 친구하고 싸우는 거 반장선거 맨날 이런 거 나오죠. 이것도 교윤적이야. 저걸로 솔직히 썰도 풀 수 있어. 제가 5년간 장모톡회 본 지문으로 썰도 풀 수 있어. 셀리하고 토마스가 있었는데요. 둘이 반장선거로 같이 나가기로 했거든요. 둘은 처음에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셀리가 먼저 학교 가려고 하는데 그 뭐냐. 토마스가 같이 타자고 그래요. 그래서 셀리아가 싫다고 하는데 셀리 아빠가 아 토마스도 같이 차에 타자고 해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 친구를 배신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교훈을 먼저 배워요. 그 다음에 반장선거 나와가지고 셀리가 지고 토마스가 이겨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울고 있었는데 아빠가 셀리아 괜찮아. 이거 친구간의 우정이란다 하고 토마스하고 손을 잡고 끝나요. 자 이거 썰로 풀 수 있어. 이 정도야 저는. 자 영어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좀 쉽게요. 저 소통 좀 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무corn Ав아였구나.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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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sters Fern IX.